이나 양의 웃음소리는 몇 번일까요? 응? 자! 소진! 소진! 히어링 문제입니다. 히어링 문제입니다. 아직 없어요? 1번, 2번 있어요. 보기 있어요. 보기가 있어요. 몇 번 하려고 했어요? 4번쯤? 4번쯤? 자! 1번 나갑니다. 3번 갑니다. 3번. 2번 누군 것 같아요? 혜리야. 아니야. 아니야.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누군가 누구인 것 같아요? 예리야. 예리야. 여기서 못 맞히면 탈락입니다. 2번 누군 것 같아요? 2번 누군 것 같아요? 2번 누군 것 같아요? 자! 3번 갑니다. 어머 세상에 진짜. 3번 갑니다. 3번 갑니다. 사면 맞힌다. 아니요. 서디야! 서디야! 서디! 서디! 서디 좀 발랐어요? 제 손이 좀 발랐어. 4번! 나 맞혔어. 아까fter 질세게 맞혔어요 4번. 자! 4번 다시 한 번 들려주시죠. 언니! 좀 안된다! 끊어주시고요. 다시 한 번 웃어주세요. 어떻게 웃은거야. 진짜 웃겨 아니 왜 이거 자